어투비니님께서 보내주신 폰케이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 받는 거거든요. 첫 번째는 제가 케이스 기종을 잘못 기재해서 비니님한테 죄송하지만 두 번째 개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번에 왠지 좀 무겁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레쓰비 커피 액상 커피가 들어가 있네요. 이것도 잘 마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기 폰케이스가 보이시나요? 제가 이거는 두 번째 개봉해 보는 건데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이쁘게 나온 것 같네요. 일단 봉투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짜잔 어떠신가요?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캐릭터 폰케이스가 되겠네요.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삐니님 감사합니다.